어! 어! 어..어! 어어..어! 안 돼! 어딨어? 어디어!! 어어.. 어어..어디 있어? 나누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! 어!! 아!! 마누절이지? 머물 안 §д 근데 무슨 장난을 치지?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먼저 이 핀을 잘라주고 손이 찔린 것처럼 글루건이나 목공용 젖 자체로 붙여줍니다 뜨거우니깐 조심조심 이렇게 호흡 풀어서 다 굳기 직전에 어 지금은 안뜨거 요렇게 붙였죠 이제 앞에도 붙여줄게요 바로 딱 붙이면 너무 뜨거워서 화상이 보여 조심조심 딱 굳기 전에 이렇게 딱 붙이면 오 대박 여기도 세개 붙여줄게 짠 이렇게 우와 진짜 감쪽같다 손가락 그런 다음 여기에 피가 난것처럼 식용색소를 발라줄거에요 우와 진짜 피난거 같아요 대박 징그러워 우와 오 진짜 잘린거 같아 오 징그러워 오 대박이다 오 다녀왔습니다 왕왕왕 오리온이 온거 같아요 오리온을 속여볼게요 하하하하 아 배고팡 누나 배고파 어 그래 뭐 라면이라도 먹을래? 라면 좋지요 나 이거 뭐야 아 뭐 만들다가 정리하고 있었어 그래 그래 어 진라면 먹을거야? 어 어 어 안와도? 뭐 진라면 있나 찾아봐봐 아 아 아 아 아 얍 짜파게티있다, 짜파게티 먹을까? 짜파게티도 좋지요 아 나는 식탁부터 먼저 정리해야겠다 아 왜그래? 아아 질렸어! 아아아 질려? 아 note 어 야 오리온 오리온 야 정신차려 정신차려 쓰러져 야 일어나 일어나 어 방금 손 손이 어 손이 야 이거 장난이야 장난 장난? 이거 붙인거야 오 진실? 진짜임? 오 진짜같애 우리 엄마오면 속이자 오 짱잼있겠다 엄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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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울어? 엄마 엄마 큰일났어요 오비티 누나 손이 손이 왜 손이 왜 월 오리온 연기좀 하는데 왜그래 뷰티야 봐봐 아 돌렸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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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119 불러 리온아 어머 어떻게 한번 빼보자 아 안 빠져 어머 어머 세상에 어떻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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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119 얘 얘 얘 누가 왜그러다 그렇게 됐어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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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장난이야 장난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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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장난이야 장난 이거 이렇게 붙인거야 어머 얘 엄마 엄청 깜짝 놀랐잖아 아우 세상에 진짜 진짜 속았어 진짜 속았어 진짜 속았어 아 속았다 속았다 아 속았어 아우 진짜 얘네들이 만우절 장난 아우 엄마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아 웃기다 만우절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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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상에 오늘 만우절이구나 진짜 어머 만우절 장난 꿀팁 이걸 어떻게 붙인거야 아우 진짜 제주도 좋아 나도 깜빡 속았어 오리온은 기절했어 기절? 아휴 우리 오키님들은 만우절 때 어떤 장난 칠거에요? 제 장난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도 재밌는 장난 쳐야지 예? 무슨 장난 칠건데? 다음 영상에서 알려주지 오 그러면 구독 눌러 놓고 다음 영상 기다려야겠네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모두를 비자시키는 엄청난 장난 꼴치을 알려주지 좋아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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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대성공해야지 아 맞다 만우절 장난치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선들바람